반갑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와 기획안심사에서 이기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파슨스 졸업에 다른 경력이 전혀 없네요. 2020 아메리카 패션 어워즈에서 주목할 만한 신인상을 수상했고요. 국내 부티크 벨르 소속 디자이너로 잠시 일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아무 얘기 없었잖아. 다 오빠를 위해서 결심한 거야. 오빠가 서 대표님 밑에서 허수아비노로 타는 거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거든. 유나야. 만약 된다면 최선을 다해 오빠 도울 거야 나. 쟤 나강이 누구? 하늘이 엄마요 아버지. 뭐 오직 실력으로만 뽑힌 거라는 말 자네도 동의하나? 네 그렇습니다. 출근해 나라 패션 디자인실. 여보 아빠. 감사합니다 아버님. 오셨습니까 회장님. 들어 들어가지.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꼭 제때 챙겨드세요. 두 번째 미션 처리해 오늘 밤. 도착했습니다. 여기 어디야? 뭐야? 왜 이리로 왔어? 예? 말씀하신 대로 왔는데요. 됐어. 딴지사 부를 테니까 꺼져 이 자식아. 그럼 대리비 3만 원인데 2만 원만 받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만하시죠. 야.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어? 그만하자고? 그만하긴 뭘 그만해? 놓으시라고요. 나 준비해. 살려 살려. 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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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내보내줘요. 잠깐이라도 나갔다 와야 된다고요. 아니 그 자식이 뭘 잘못 먹었나. 애를 포기하라고 했다고 그날 해치더니 연락도 없이 불출석을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괜한 질문을 했네요. 괜찮을 리가 없는데. 역시. 역시 너였어.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반드시 내가 다 밝혀낼 거야. 네 추악한 민낯. 다 밝혀낼 거라고.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더 이상 나도 협상 따윈 없어. 나 너 절대 용서 못 해. 절대 용서 안 해. 당신 용서 같은 거.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 갈게. 우리 아빠 언제 오는 거예요? 어. 며칠 걸릴 수도 있으시대. 그런데 왜 내 전화 안 받아요? 아. 아마 훈련에 집중하시느라 휴대폰을 꺼두신 모양이야. 야. 그런 자식한테 우리 하늘이 지금껏 키우게 했다니. 내 피가 거꾸로 막 치솟는다. 얼른 집에 가자. 오늘 나 집에 못 가. 뭐? 집에 못 가다니. 하늘이 혼자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 유치장에 갇혔으면. 왔어 우리 아들? 이게 다 뭐예요? 예전에 엄마 때문에 캠핑 못 했잖아. 오늘 밤 여기서 캠핑하려고. 엄마가 준비한 거야. 이걸 그냥 내가 오늘 가만두나 봐라 이거 내가. 안 자요 그냥. 그 뻔뻔한 낯짝에 10차전 고속도로를 내주고 싶은 심정이야. 근데. 하늘이랑 같이 있잖아. 그래요 윤철씨. 어쨌든 하늘이한테는 엄마인데. 할 말이 뭔데요 엄마? 사실. 사실은 말이야. 하늘이 아빠는. 잠깐만 하늘아.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잠깐 나 좀 봅시다. 하늘이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재경이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왜? 엄마니까. 내가 하늘이 엄마니까. 더 이상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말아요. 아시겠어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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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말. 말을 못 해? 아니 왜? 왜 말을 못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아. 언제까지 숨길 건데. 아. 아저씨. 안녕 하늘아. 사실은. 아저씨가 누구냐 하면. 엄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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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왔어 여긴. 내가 알아서 잘 얘기하려던 참인데. 가자 하늘아. 집에 데려다 줄게. 왜 이래. 하늘이도 이젠 알 건 알아야지. 그만해. 이 아저씨야? 이 아저씨 때문에. 엄마가 나랑 아빠 버린 거야? 미워. 엄마도. 아저씨도. 다 미워. 그게 정말이에요? 아휴. 어떻게 하늘이가. 하늘이 아빠 그럼. 여태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친아빠인 줄 알았던 거야? 아니요. 다 알고 있었대요. 처음부터. 어쩐지. 여기 있을 것 같더라. 들었어요. 하늘이 친아빠 얘기. 하아.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몰랐으면 했는데. 결국 이렇게 다 알게 되네요. 우리 같이 지켜요, 하늘이. 아, 어떡해요. 아무런 방법이 있는데 뭘로 뭐 무슨 수로요. 저쪽도 한번 가볼까요? 아, 그래요. 그쪽이 그 워낙 사각지대라 영상이 없어요. 아, 참. 어쩌면.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 블랙박스에 녹화가 돼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붙여봐야겠어요. 어,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인껏 도울게요. 엄마, 취업 됐어. 취업? 어딘데? 왜 하필 여기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찾았다고요? 네. 그 놀이터 쪽에서 찍힌 영상에 일부러 바닥에 머리를 찢는 게 그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봤는데 그... 그날 밤 영상은 녹화가 안 됐네요. 아... 왜 이러세요, 갑자기? 제가 직접 확인해도 되겠죠? 아, 아, 참 이 사람이? 아니, 이 아파트 주민들 아니면서 무슨 CCTV를 확인한다고, 예? 누군가한테 부탁받으신 겁니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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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다! 간준하! 또 너야? 어떻게 됐어? 잘 처리했어. 그 자식 들어오기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 일 똑바로 안 할 거야? 하... 한재경이 나를 의심하고 있어. 실수하면 모든 게 끝장이라는 거 몰라? 하늘아. 우리 내일 소풍 갈까? 아줌마도 주말이라 내일 쉬는 날인데. 소풍요? 우와, 참... 얼른 먹어, 하늘이. 오는 동안 배고팠지? 어서 드세요. 아, 예. 반한다. 고마워요, 연희 씨. 고마우면 좌절 금지예요. 약속했죠? 네가 여기나. 아... 내가 여기나! 하하하하... 황우주, 집에 올라가 있어. 날 나쁜 녀아. 어머! 아니 무슨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나 언제 너 한 번 만나면 제대로 맛 좀 보여줄 생각이었는데. 날 잘 잡았다. 마침 하늘에도 없는데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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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실직 시키는 것도 모자라. 정가자를 만들려 그래? 하... 증거 있어? 내가 그랬던 증거 있냐고! 네가 바로 그 증거야, 네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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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하지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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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깜빵 가고 싶어?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야, 드러워서. 하... 하... 둘다 폭행 감금으로... 나란히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 하... afin... 하... 하.... 이왕 우리도 다 깜빵 갈 거 같으면, 내가 굳이 참을 필요 없을 거 같은데? 뭐? 하... 하... 무슨 짓이야 지금? 빵 들어갈 때 가더라도 제대로 복수는 해주고 가야지. 안돼! weil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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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김혜정